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날씨온 김정현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해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는데요. 남해상에는 낮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해와 남해서부, 제주도 해상에 흐리고 비가 오겠고 그 밖의 해상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해상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남해 동부해상과 동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4월 3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해상 10일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4월 3일 금요일부터 6일 월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4월 3일에는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날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 5월 4일까지 제주도해 주셨습니다. 6월 4일까지 제주도해 주신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